쿠키런킹덤 달토끼맛 쿠키 종이모형 이구요 두가지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길쭉한거고 요거는 동그란 모양이구요 지금 보시면은 옵션 이라고 되어있는거는 떡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가 만들기가 좀 힘든 사람들은 그냥 요것만 잘라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구요 요거는 꼬리 부품인데 꼬리도 이런식으로 붙이시면 되거든요 원래 형태로 한다면은 이렇게 두께가 좀 있고 꼬리도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부품도 작고 만들기가 좀 힘들 거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요 옵션 부품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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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성 고맙습니다 ones spending well 듣기 Ben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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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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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